임성기의 대강과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소 내 평생의 임금의 성신은 오직 하나 왕씨일세 짐은 신씨가 아니라 왕씨라고 봐라 이것이 용의 비밀이니라 폐가 입지 가짜 왕씨를 패하고 진짜 왕씨를 세운다 정창군 왕위로 하여 대통을 있게 해야 합니다 허수아빈 오르신을 하라고 세워놓은 왕인 저들이 과인을 그냥 놔둘 것 같소이 그 왕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인은 바보가 될 것이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끌고 나가지 않고 보은 선생한테 이딴 면이 있었구먼 소생 역시 대강께서 역성의 꿈을 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라면 어찌 됩니까 대강의 직위식에 맞춰 자결을 해야겠죠